하여튼 신동여러분들 새해에도 저의 많은 복을 충만하시기 바랍니다. 한 곡을 전해드리겠습니다. 다음 곡 주십시오. 마지막 네 여자. 당신은 마지막 네 여자야 그 누가 나라에서 흔들 흔들 흔들리지만 내 모든 걸 다 줄게야 그것이 hyvä 이놈이 이어가시기 바랍니다. 어딘가신가 저의 많은 복을 충만하시기 바랍니다. 그래도 나를 좋아해 아저씨와 나의 아저씨가 오는데 아저씨는 다시 만들어져 아저씨는 다시 만들어져 울다 말해도 힘들지만 그 귀에 잃어버린다 아저씨는 다시 만들어져 아저씨는 아니죠 아저씨는 다시 만들어져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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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